안녕하세요 케이크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시원이와 하은입니다 여러분 무료로 영어 공부는 어디다? 케이크다 다들 아시죠 이제? 케이크에는 무려 400개가 넘는 무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오시면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나는 영어 왕초보인데 혹은 진짜 원어민들만 쓰는 표현을 배우고 싶어요 영어 실력에 따라서 배우고 싶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로 여러분께서 영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울 수 있도록 전부 안내해 드릴게요 간단한 레벨 테스트로 내 영어 실력 먼저 체크해 보실까요? 외국인 친구가 대회를 나가는데 영어로 응원의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몇 개나 생각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몇 개 정도가 생각나셨나요? You can do this! Good luck! Best wishes! There you go! Hang in there! Let's go 시원! You got this! Break a leg! Fingers crossed! Knock them dead! 그리고 화이팅! 생각나신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 화이팅은 영어 표현 아니고 콩글리시라는 점? 헉! 저도 사실은 화이팅 생각했는데요 영어 새싹 분들 걱정은? No, no!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케이크 초급 채널 영상들로 같이 시작해봐요 두 개에서 세 개 생각나신 분들은 중급 채널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완전 피스업 케이크다 하시는 영어 고수분들 오 영어 좀 하시는데요? 그럼 바로 고급 채널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초급! 우리 영어 새싹분들은 어떤 채널을 구독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딱 두 개 채널을 준비했어요 이것만 다 정주행 하셔도 뉴욕 한복판에서 햄버거 하나쯤은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영어 새싹분들 시작은 미약하지만 오늘부터 차근차근 케이크와 함께해요 언제까지? 서브에 의해서 빵 속 파고 올리브 추가, 토마토 추가, 다신 피크름 빼고 에드마주 추가, 소스는 오리엔탈렌츠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부터 케이크랑 1일 첫 번째 왕초보 기초표현 채널 영화 회화책들을 보면 실제로는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What's your hobby? I'm fine, thank you, and you? 처럼요 그런데 저희 케이크에서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핵심적인 표현들만 모아놨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칭찬할 때 등과 같이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쓰는 핵심 표현들만 쏙쏙 모아놨답니다 이 채널만 보셔도 일주일 미국에서 살아남기 가능? 가능 우리 영어 새싹들도 따라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잖아요 Fine 하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늘 괜찮다고 했어야 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들 케이크만 있으면 인사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Yo, what's up, Jay? Long time no see, man Long time no see! 정말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보내? 라고 말하면 된답니다 케이크와 함께라면 더 이상 억지로 fine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잘 들리는 영어 애니메이션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일단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계속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생천! 그동안 영어 1년 패키지 프리패스 끊어놓고 학원에 기부 많이들 하셨죠? 케이크의 애니메이션 채널이라면 재밌게, 즐겁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큰일 났죠? 여기서 잘못하면 긴박한 이상한! 이때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라고 해야겠죠? I can explain! explain은 설명하다라는 동사로 I can explain! 내가 설명할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영어 한마디로 목숨을 구했네요 영상을 보고 끝? No, no! 표현을 내깔로 만들어야죠 영상을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말하기 평가까지 받아보세요 I can explain! 어! A 나왔어요! 마음에 드는 채널이라면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눌러주신 채널들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메인의 구독창에서 모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영어 기초 맛집이네 케이크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재미있게 중국까지 고고! 그러면 케이크 여러분들 중국 편에서 다시 만나요 새싹분들 힘내세요! See you!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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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